Q. 강아지 치아 쯔이 형도 강아지, 장고치아 키운다고 들었는데 강아지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? 아니요.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정말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그래서 꿈에서 꿨다고 그냥 일어났는데 그게 없는 게 너무 실망이라고 해서 같이 강아지 보러 갔어요. 그래서 지금 만난 게 구찌 구찌랑 쯔이랑 닮은 걸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. 혹시 자료 있어요? 자료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? 구찌 구찌! 구찌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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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